조갑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재닷컴의 조사빨입니다. 2022년 11월 23일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직 법무부 장관 박범계 의원을 제대로 교육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최근 여러가지 아주 지저분한 가짜뉴스를 쏟아내고 있는 장경태 의원을 향해서도 슬쩍 옆구리를 찌르는 듯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박범계 의원은 여러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또다시 한동훈 장관을 겨냥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정진상이 줄줄이 구속됐는데 이 모든 수사의 배우가 한동훈 장관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자 21일 라디오 방송에서 박범계 의원 이렇게 말합니다. 이재명 대표 측근 수사 뒤에 한 장관이 있다고 보느냐 라는 질문에 국민이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뿐 아니라 정진상에게 발부된 법원의 구속영장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자 박범계 의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장 전담판사가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다 없다를 기재하지 않았다. 이례적이라고 본다. 세간의 이목이 다 몰렸고 무엇보다 언론의 이목이 뜨거운데 범죄 사실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정말 황당한 주장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범죄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단지 도주 우려가 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 두 가지 이유만으로 영장을 발부했을 것이다. 자 이런 박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어제 한동훈 장관 출근길에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한 장관이 어떻게 답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정진상 수사 배우에 한 장관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장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배우인가요? 그분이 전에는 출처가 장모님이라고 하시던데 이건 또 출처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좀 비꼬는 듯한 말로 시작을 했는데 박범계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지금 이재명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수사는 결국 이재명을 겨냥한 것이다. 정치 보복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검찰의 수사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서 우리 장모님도 다 알고 있더라.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걸 지금 비꼬아서 아니 출처가 장모님이라고 하던데 이 말은 또 출처가 어디냐? 이런 식의 지적을 한 것이죠. 한 장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들께 돌아가야 할 조 단위의 개발 이익을 뒷돈 받으면서 가로챈 범죄를 수사하는 데 있어서 부당한 외풍을 막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입니다. 이 사건이 작년부터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그 임무를 다하려는 것이고 전임 장관은 그 임무를 다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기자가 그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내용을 문제삼은 이 박범계의 발언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합니다. 구속영장에 범죄 소명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장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 주장을 누군가 한다면 그건 의도적인 거짓말이거나 법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구속영장 발부의 당연한 전제는 범죄 사실의 소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 표지에 양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양식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거기에 죄를 범하였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라고 부동 문자로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되었다라는 것은 당연히 범죄 소명이 되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건 형사소송법 70조를 보시면 그냥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거짓말이거나 법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완전히 박범계 망신당한 거죠. 아니 법을 모르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거짓말하는 것이냐 둘 다 어느 쪽이든 정말 법무부 장관으로서 격에 맞지 않는 이런 발언을 한 게 돼버렸죠. 아니 판사 출신 아닙니까? 구속영장을 한 번도 발부해 본 경험이 없는 건가요? 아니 판사까지 했으면 그 구속영장 발부 요건에 뭐 이게 인쇄가 되어 있다라는가 당연히 구속영장의 그 전제 조건이 아니 범죄가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구속영장을 발부해 준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래서 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박범계가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정말 전직 법무부 장관을 제대로 교육시키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 기자가 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최근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자 그 국정조사 범위에 법무부의 마약수사 그러니까 마약수사가 이태원 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 이것도 들여다보겠다. 그래서 법무부까지 조사 대상으로 넣겠다. 이런 식의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자 한 장관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황우나 김어준 음모론에 공당인 민주당이 그걸 받아서 이어가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마약수사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마약수사를 막는 데 진심인지 이제는 정말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는데 최근 참 여러 아주 지저분한 의혹 제기를 한 장경태 의원 얘기를 슬쩍 꺼냅니다. 자 방금 생각난 건데 장경태 의원께서는 왜 북한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마약에 대해서 말씀을 꺼내시고는 제보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슬쩍 이 얘기를 꺼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뭔가 마약 범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약 범죄에 있어서 뭔가 북한이 연루되어 있고 여기에 과거 뭔가 문재인 정부 인사들 아니면 지금의 어떤 이재명 세력 지금의 야당 세력들이 뭔가 이 마약 범죄 아니면 뭔가 북한과 연계된 이 마약 범죄에 뭔가 연루가 되어 있는가 이걸 강하게 의심하거나 아니면 이에 대한 뭔가 정보를 알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여러 차례 어필을 했죠. 아니 대체 왜 이렇게까지 마약 수사하는 것을 못하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한 장관이 이 부분을 강조하는 데에는 뭔가 배경이 있지 않으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장경태 의원을 끄집어냈는데 장경태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정말 황당한 발언을 했었죠. 당시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하는데 느닷없이 이태원 사고가 뭔가 법무부의 마약과의 전쟁 이 탓이다 라는 뻔한 주장을 하다가 뜬금없이 북한 얘기를 했습니다. 장경태 의원 당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북한에서 마약 제조 공장을 많이 돌리고 있습니까? 중국 모 공장에서 북한 주민을 고용해 마약을 대한민국에 드리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장관이 구체적인 의혹을 알고 계시면 제보에 달라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경태 의원은 그런 의혹들을 밝히고자 한 장관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다는 또 다른 의혹이 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아니 그런 의혹을 밝히는 게 또 다른 의혹이다? 좀 이상하죠? 그래서 한 장관은 이에 대해서 아니 수사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의혹이 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중국 공장에서 북한 주민을 고용해 한국에 마약을 유입하고 있다는 것이 맞다면 이건 범죄인데 수사를 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반박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질문 시간을 초과해서 그냥 얼버무리고 끝났는데 당시 좀 이상하다라는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대체 왜 뜬금없이 장경태 의원이 북한 마약 제조 이 문제를 왜 꺼냈을까? 대체 뭔가 알고 있는 것이냐? 과거에 김의겸 의원도 한동훈 장관 왜 미국 출장 갔느냐? 뭔가 대북 코인 관련 수사를 알아보기 위해서 간 것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를 해서 아니 이거 무슨 자폭 수준의 어떤 자기 고백을 하는 거냐? 셀프 고백이냐? 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런 비슷한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 뭔가 수면에 가라앉았던 이 문제를 한동훈 장관이 또다시 끄집어내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뭔가 지금 이 마약 범죄에 그것도 북한과 연루된 마약 범죄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역시나 민주당 야당 또한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것 아니냐? 아니면 뭔가 연루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토록 마약 수사를 뭔가 방해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는가? 계속 이런 의심이 좀 들죠. 자 그래서 오늘 한동훈 장관의 발언 길지 않은 문답이었는데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박범계 의원에 대해서는 아니 같은 법무부 장관인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 아니면 거짓말하는 것이냐? 뭐 제대로 아주 망신을 주는 듯한 이런 지적을 했죠. 뭐 이뿐 아니라 장경태 의원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도 알고 있는 것 왜 제보 안 하느냐? 이런 식의 쿡 찌르는 이런 답변을 했는데 앞으로 뭔가 더 재미난 게 계속 나올 것만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